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쇼크입니다 방탄단 B와 강동원 임시환 등 초절정 권밀함 3명이 골프장에 등장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월 7일 한 치과의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국내를 물론이고 전세계 BTS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진을 공개하였는데요 이날 전세계 팬들을 놀라게 만든 사진을 바로 방탄단 B와 함께 골프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사진은 치과사와 방탄단 B 뿐만 아니라 강동원과 임시환이 함께 등장해서 네티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절정의 아름다운 얼굴을 뽐내는 방탄단 B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강동원 그리고 깔끔한 셔츠와 버킷햇을 착용한 임시환 등 초절정 꽃미남 3인방이 골프장에 등장하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등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방탄단 B와 강동원은 같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고향 서류배사이고 임시환과는 가장 최근에 팔로잉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사진을 공개한 치과사는 어쩌다 보니 저도 사인 요청을 받았는데요 제 사인 받으신 분 고의 간축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B와 강동원 임시환 등 초절정 꽃미남 3인방 덕분에 자신도 셀럽이 된 것 같다는 글을 올려서 네티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이었습니다